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조금은 모자라지만 순박한 마음을 가진 한 나무꾼이 굳은 의지와 용기로 결국 원님까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닷새 원님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나무꾼은 티없이 맑은 사람이었지만 좀 멍청하고 모자랐어요. 어? 저기 바보 나무꾼 간다. 바보 나무꾼 어디 가냐? 아이들은 졸졸 따라다니며 나무꾼을 놀려댔죠. 나무꾼이 나무하러 가죠. 가기는 어딜 가냐? 하지만 나무꾼은 뭐가 그리 좋은지 너털 웃음만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잔뜩 쥐고 돌아오는데 길가 양쪽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는 거예요. 에? 아니, 왜들 나와 있어요. 뭐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며? 좋은 구경거리가 있지. 새로 오시는 원님 행렬이 이리로 지나간단다. 그래요? 그거 재미있겠네요. 나무꾼은 신이 나서 길 한가운데로 막 달려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나무꾼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그만 사또의 행렬과 딱 마주쳐버렸어요. 에잉, 물러거라. 이 애기 모래한 놈. 냉큼 비켜서지 못해. 나졸들이 나무꾼을 와락 떠밀었습니다. 육모 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이도 있었어요. 아이고, 때리기 왜 때려요? 무거운 나무쯤을 진 나무꾼은 비틀거리다 그만 논에 붕덩 빠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사또의 행렬은 논에 빠진 나무꾼 따위는 아랑곳 없다는 듯 가버리고 말았죠. 에? 저 바보 나무꾼 좀 봐. 물속에서 버둥거리다 겨우 일어난 나무꾼은 서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에잉, 아무리 사또라지만 이건 너무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며? 진흙투성이가 되어 울고 있는 나무꾼을 보고 사람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고, 억울하면 자네도 원님을 하게나. 원님? 옳지, 나도 원님을 해봐야겠다. 두고 봐라. 나무꾼의 큰 소리에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웃어 젖혔습니다. 그 모습에 나무꾼은 화가 났어요. 왜 들으세요? 두고 봐요. 반드시 원님이 되고 말 테니까요. 나무꾼은 젖은 나무쯤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난 꼭 원님이 될 거야. 꼭! 그 뒤로 나무꾼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졸라대는 것이었어요. 원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제발 가르쳐줘요. 왜? 자들과 원님이 되겠다는 건가?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껄껄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애 같았죠. 저, 저, 가르쳐주면 안 되나? 나무꾼은 서울에서 왔다는 할아버지도 붙잡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전에 원님도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원님을 하는지 가르쳐주셔요, 예? 원님이 되려고? 그야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네. 서울 가서 한 3년 굴러다니면 원님쯤은 할 수 있지. 할아버지는 그저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곧장 서울로 갔어요. 한 3년만 굴러다니면 원님이 된다고? 누워서 떡 먹기란 말이 바로 이런 걸 가리키나 봐. 벼슬을 하려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젊은이들 중에는 한 3년쯤 있다가 벼슬을 나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못 가서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서울에 나타난 나무꾼은 몸의 거적을 둘둘 감고 온종일 길거리를 굴러다녔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안 굴러다니는 곳이 없었죠. 아이고 아니 여보쇼. 멀쩡한 두 다리를 두고 왜 굴러다니는 거요? 원님이 되려고요. 이렇게 3년은 굴러다녀야 원님이 된대요. 에이 뭐라고? 에이 세상에. 사람들은 우스캉스러운 나무꾼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죠. 야 저기 나무통 온다. 사람들은 그를 나무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무통은 서울 거리에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과연 통나무처럼 대굴대굴 잘도 모르는구먼.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 말고는 언제나 저렇게 서울 거리를 굴러다닌대요. 그러다 배가 고프면 집집을 돌아다니며 구걸해 먹고 산다는군. 그리고 이 소문은 궁궐에 있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신하를 거느리고 밤에 몰래 대걸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무통이 사는 운막에 들러 쿨쿨 자는 나무통을 깨웠죠. 아휴 대체 누군데 남의 단잠을 해방놨냐며 네가 굴러다니는 건 원님이 하고 싶어서라는데 그 말이 잔말이냐 아 그럼요 꼭 원님을 할 거구먼요 나무통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나무통은 사실 그런 벼슬들이 있는조차 통 알지 못했죠. 그럼 임금을 하면 어떻겠느냐 임금이요? 저... 나무통은 좋아요 하려다 뭔가 생각하더니 대뜸 그 억센 손으로 임금님의 따기를 철썩 때렸습니다. 이놈 임금님은 이 나라의 단 한 분이야 임금님은 비틀거렸죠. 아이고 이런 고얀놈 신하들이 나무통을 혼내주려 하자 임금님은 그대로들하고 손짓했어요. 이튿날 임금님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나무통의 티없이 맑은 마음 그리고 굳센 정신과 용기는 모두 본받을 점이요. 또 임금에 대한 충성심도 있으니 그만하면 웬만한 벼슬 자리를 주어도 좋을 것이요. 그러니 그에게 제 고향의 수령 자리를 주되 닷세만 주도록 하오. 그도 소원을 풀면 깨닫는 게 있으리니. 그렇게 나무통은 대골로 불려가 꿈에도 그리던 원님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의 사또처럼 호화롭고 멋진 행렬을 이루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보라고 수근거리며 흉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이 세금을 내라고 괴롭히지도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돈을 가져다 바쳐도 벌을 주었으므로 점점 마을은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나무꾼의 순박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원님 모르게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던 향미들도 나무꾼에게 들킬까봐 두려워 열심히 일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원님으로 남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산이 그리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닷새가 흐른 후 원님 자리를 임금님께 돌려드리고 산으로 들어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농사꾼 하나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농사꾼이 밭을 일구느라고 갱실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일을 하는데 괭이 끝에 달가당 하고 무엇이 닿는 소리가 났죠. 급히 파보니 큰 독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넉넉히 들어갈 만큼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일그러지고 볼품이 없는 헌 독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까지 독 때문에 나무꾼은 그냥 내버려 두려다 좀 아깝기도 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걸 마당 한구석에 갖다 놓고 괭이를 넣어두었죠. 이튿날 농사꾼이 밭에 가려고 독에 넣었던 괭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방금 꺼냈는데 독 안에 똑같은 괭이 한 자루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에? 이상한 일일세! 나무꾼은 독 안에서 괭이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괭이가 한 자루 들어있었어요. 허! 거참 신기한 독이로구먼! 농사꾼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엽전 한 잎을 도간에 넣었다가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간에 엽전 한 잎이 또 들어있는 거였죠. 그걸 꺼내고 보니 또 한 잎이 있었어요. 오! 이거 큰 보물을 얻었구나! 농사꾼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무엇이든지 넣었다가 꺼내면 똑같은 것이 자꾸자꾸 나오는 신기한 독이 있다는 소문은 온 동네에 쫙 퍼졌어요. 이 동네에 인색하기로 이름난 부자 영감이 하나 있었는데 소문을 듣고 욕심이 왈칵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어떻게 그 독을 빼앗아 올까 온통 그 극립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영감은 무릎을 닥쳤어요. 부자 영감은 불이 났게 농사꾼을 찾아가서 대뜸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이 독 어디서 파냈나? 왜요? 우리 밭에서 파냈지요. 그러면 그렇지. 이 독은 내 것이 틀림이 없네. 아니, 내 밭에서 파낸 독인데 어째서 이게 영감님 독이란 말이요? 그 밭이야 원래 내 밭이었잖아. 이 독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묻어놓았던 거야. 나는 자네한테 밭만 팔았지 독은 팔지 않았거든. 말을 듣고 보니 그렇듯 했습니다. 농사꾼은 할 수 없이 독을 부자 영감한테 돌려줄까 생각했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말렸죠. 영감 억지 소리 고지 들을 것도 없어. 원님한테 가서 재판을 한번 받아보게나. 그렇게 해서 농사꾼은 부자 영감과 함께 고을 원님한테 가서 누가 진짜 임자인지 가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독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죠. 너희들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어디 내 놈 앞에서 한번 보여 보거라. 그러자 농사꾼은 나조리 갖고 있던 육모 방망이를 하나 독 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꺼내도 꺼내도 똑같은 방망이가 자꾸자꾸 나왔어요. 과연 신기한 독이로구나. 원님은 독이 자꾸 탐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재판 생각은 뒷전이었습니다. 음 여봐라. 듣고 보니 둘이 하는 말이 다 그럴 듯하구나. 그렇다고 독을 두 개로 나눌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이 독은 나라에 바치도록 하여라. 그러면 싸우는 일도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만 백성의 본보기로 칭찬받을 것이니라 알겠느냐. 농사꾼과 부자 영감은 너무 어이가 없어 입만 벌리고 멍하니 원님을 바라보았어요. 원님 말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독을 빼앗긴 채 털레 털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원님은 당장 독을 자기 집으로 날랐어요. 아, 이 보물 단지 안에 뭘 넣는담. 이런저런 국리를 하다 보니 절로 입이 애벌축해졌죠. 원님 집에는 여든 살이 넘는 원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대청에 놓인 낯선 독을 보고는 혀를 찼죠. 아이고, 이 가지 더러운 독을 누가 여기다가 놓은 거야. 그러다 문득 독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들여다보니 독이 어찌나 크던지 독 안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원님 아버지는 까치발을 하고 고개를 독 안으로 쑥 들이밀었습니다. 아이고! 원님 아버지는 그만 독 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주시오! 독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소리에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원님이 달려와 얼른 아버지를 독에서 꺼냈죠. 그런데 독 안에 또 아버지가 있질 않겠어요. 머뭇거리고 있으니 독 안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나를 꺼내지 않고! 원님은 아버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꺼내고 보니 독 안에는 똑같은 아버지가 또 있었어요. 이 아버지도 꺼내고 저 아버지도 꺼내고 꺼내놓고 보면 독 안에 똑같은 아버지가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계속 꺼내다 보니 대청에 있는 원님 아버지가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었죠. 아버지! 원님은 아버지를 불러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아버지들이 한 소리로 말했죠. 왜 그러느냐!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다 아버지들끼리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님 아비다! 가짜들은 썩 물러가거라! 네가 뭔데 내 행세를 하려 드느냐! 나야말로 진짜다! 나중에는 아버지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치고 받고 하면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은 차차 심해져 밀치고 당기고 하는 통에 그만 독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신기한 독은 깨져서 그만 못 쓰게 되고 말았죠. 하지만 대청에는 아버지가 하나 가득 그대로였습니다. 원님은 하도 기가 막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답니다. 비단장수와 지혜로운 원님 옛날 어느 고을에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쉽게 해결하는 슬기로운 원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님도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로 다니며 장사를 하는 비단장수가 있었죠. 이번 소리는 한몫 벌어야겠다. 비단장수는 서울에 가서 비단을 잔뜩 쌓아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짐이 무겁고 길은 멀어서 몹시 지친 비단장수는 망두석이 있는 산길에 이르자 짐을 내려놓았어요. 아휴, 여기서 좀 쉬어가야지. 바람이 불지 않아 날씨는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망두석 앞에 앉은 비단장수는 온몸이 녹은해서 그만 꾸벅꾸벅 졸고 말았어요. 얼마 뒤에 눈을 떠보니 글쎄 비단짐이 온데간데 없지 않겠어요. 비단장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망두석 근처를 샅샅이 찾아보고 혹시나 하고 오던 길을 되돌아 달려고도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비단장수는 이번에는 가려고 했던 마을로 헐떡거리며 달려가 잔뜩 울상을 지은 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못 보았소. 내 비단짐 말입니다. 비단짐이라니요. 그런 짐을 진 사람만 보진 못했어요. 사람들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도둑맞은 비단짐을 찾아 헤매는 비단장수가 여간 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아이고, 그거 참 안 됐구려. 우리 골원님께 찾아가 말씀드려보시오. 그래, 어디 늦기 전에 어서 가보오. 그렇게 해서 비단장수는 곧 원님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사토나리, 도둑맞은 비단짐을 제발 찾아주십시오. 아무리 판결을 잘하는 원님이라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비단을 도둑맞았다니 도둑을 찾아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 잘 알았으니 물러가서 기다리도록 하여라. 그 후로 원님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이 기회에 원님의 지혜를 반가름할 수 있는 좋은 사건이로구먼. 그러게야 말이야. 재밌겠는걸? 구울 백성들의 이러한 수근거림은 곧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종일토로 도둑을 찾아낼 방도만 곰곰이 궁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은 비단장수를 불러들여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짐을 도둑맞은 곳에 정말 아무도 없었느냐?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망두석이 하나 있었을 뿐이지요. 오, 그렇다면 그때 거기 있던 망두석이 훔쳤거나 아니면 다른 놈이 훔쳐가는 걸 봤을 게다. 여봐라, 어서 망두석을 잡아오너라. 원님의 명령을 들은 포절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망두석을 잡아오라니 온 세상에 별일도 다 있구먼. 포절들은 어이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었죠. 하지만 원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어서 망두석을 뽑아 밧줄로 묶어서 끌고 왔습니다. 이 소문은 쫙 퍼져 재판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보기 드문 희한한 재판이 시작되었죠. 네, 이놈! 망두석아! 네 앞에 놓아둔 비단짐이 강쪽같이 없어졌는데 어느 놈이 훔쳐갔는지 네가 모를 리가 없을 것이야. 자, 어서 바른대로 말하지 못하겠느냐? 원님은 사람에게 하듯이 망두석에게 호령을 했습니다. 구경꾼들은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죠. 어허! 어째 말이 없느냐? 네 놈이 말하지 않는 걸 보니 네 놈이 도둑같자고 한 짓이로구나. 여봐라! 저 놈을 엎어놓고 볼기를 쳐라! 포절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망두석을 엎어놓고 곤장으로 볼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살다 보니 별일일세! 구경꾼들은 더 참을 수 없어 배를 움켜진 채 웃어져 쳤습니다. 어허! 이게 무슨 짓들이냐! 엄숙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감히 웃고 떠들다니! 여봐라! 웃은 놈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거라! 그렇게 해서 웃은 사람은 모두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옥에 갇힌 사람들이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고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말했어요. 조다! 용서해 줄 테니 벌금으로 모래까지 비단 한 필씩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들은 이틀 안에 비단을 모두 바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여러 사람이 바친 비단인데 모두 그 종류가 똑같았습니다. 원님은 비단을 바친 사람들과 비단장수를 함께 불렀어요. 그리고 비단장수에게 물었죠. 이 비단들을 잘 보거라! 네가 도둑맞은 비단과 같은 것들이냐? 어! 예! 제가 도둑맞은 비단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도둑맞은 수와 같은지 세어보아라! 세필이 모자랍니다! 음... 모자라는 세필도 마저 찾아내야겠구나! 자, 여봐라! 이 비단들을 어디서 구해왔느냐? 원님은 비단을 바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네, 갑자기 비단을 구할 데가 없어 사방으로 알아보았더니 산 너머 주막에 비단장수가 왔다기에 거기 가서 사왔습니다요. 사람들의 대답은 모두 똑같았죠. 알았다! 당장 가서 그놈을 잡아오너라! 포졸들은 곧 주막으로 달려가 비단 도둑을 잡아와 원님 앞에 꿇어 앉혔죠. 비단이 아직 세필이 모자라는구나! 그것도 썩 내놓지 못할까! 도둑은 남은 세필과 비단을 판 돈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님은 비단을 사온 사람들에게는 돈을 내주었고 비단 장수에게는 비단을 돌려주었어요. 그 후로 원님은 더욱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처럼 원님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우리 옛 이야기 중에 단골 이야기죠. 백성을 사랑했던 지혜로운 원님이 있었던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욕심많은 원님들도 자주 등장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잘 들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잘 들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잘 들으세요.